아 잠깐만 얼굴로 세진이 형 갔어요? 네 방금 갔어요? 방금요 이순님 오늘 명자 노래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? 언니 얼굴은 너무 귀여운데 노래는 어떻게 그렇게 잘 불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청하신거죠? 네 방청했죠 여기 여기서 방청했죠 기다린거에요 아 저는 갈수록 신기한 옷들어가지고 아쉽다 그러니깐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펑스여서 설렘길 안해주신다 싶은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만나뵙고 싶은데 저는 아무튼 너무너무 우상 많으셨어요 아 오늘 무대도 너무 좋았고 아 저부터 한번 해주세요 아 이분이요? 오 따뜻해라 오 되게 오 진짜 아 완전 운미남이다 안에는 좀 더 살 6킬로만 덮어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야 정말 얼굴 없어지겠는데요 다음에 또 뵈요 아 민수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무대도 최고였고 아 좀 푸는 데 뭐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세심해 자상해 안녕 조심히 가세요 어 여보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